아는 사람만 아는지 오늘은 풍국수 먹으러 왔습니다 뛰어 풍국수 계신 안 되요 풍국수 풍국수 여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풍국수 주문하시는 숨은 맛집으로 아는 사람만 오는 게 좋지 사장님 장사는 잘 되잖아요 그래서 세월이 우리 여의도의 진주가단이라고 유명한 공식 중인데 여의도는 오빠고 내 오빠고 안 돼! 소위가 다 먹으러 왔어요 주인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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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엄청 껄죽한데요. 면도 어머니 일반국수가 아니네요. 네. 저희들이 뽀긋한 것 같아요. 와 고소하다. 아 진짜 고소하다. 어머니 여기 물은 안 넣어요. 보니까 여기 물 안 넣으신 것 같아요. 이렇게 정도가. 서울에서 제가 먹어봤거든요. 서울에서. 여기 앞에 맛있는데. 내한테 있을게 맛있는데. 여기는 뭔지 아닙니까. 거기는 어머니 지금 가면 줄 서서 못 먹어. 김치랑 먹으니까 진짜 와. 김치랑 먹으니까 진짜 와. 신의 한순의 김치랑. 먹어요. 물을 안 갖다 놨잖아요. 손님들이 컵에 조금씩 먹으라고. 국물 마시라고. 국물 다 먹고 가라고. 기르는 거를 다 잡고 가야지. 진짜 고향이네. 여름에 이거 한 그릇 먹으면. 여름 나겠는데요. 제가 먹었던 국물이 제일 맛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머니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저한테는 기다릴게요 안 해주세요? 진짜 나가면. 잘 먹었습니다 아버님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privile갑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